아 지금 40일 차 오나? 데이 40 초별 불러와도 그날 바로 이거 못하긴 하는데? 얘부터 가자 클복판 에너지 정제 복지팀부터 갑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먼저 갑시다 검사기는 블랙이죠 화이트 레드 얘는 몰라 하지마 아니 아니 하지마 레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잠깐만 이거 해놓고 나란히 히오스 나란히 얘는 지금 블랙 잠깐만 개미는 뭐였지? 블랙이었죠? 오케이 얘는 레드 얘는 블랙 아 복지팀 아 참 사람 없지 블랙 잠깐 두드려맞은 윰륨이랑 샬로 그치 얘는 블랙 그치 우리 회사 블랙 겁나 많죠 지금 윰륨이 오케이 화이트 블랙 화이트 얘는 블랙 지금 건너면 안 돼요 화이트 지금 건너면 안 돼요 다행히도 두칸에서 멈춰져 그 경단이요 요 놈이요 잠깐 얘가 아니고 오노리오가 여기 가보지 않았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헷새드예요 헷새드 그냥 48일 아니에요 48일이면 요기 있어야 돼요 요 아래가 얘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아니 아 억압 똥이구나 얘 아이씨 마했네 아 야 억압 똥이었어 쟤 아이씨 자 레드 어 왜 갑자기 헷새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뿅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레드 그치 오노리오 들어가고 아이씨 레드 안되죠 자 그러면 블랙 비약트리스 하고 자 세명 들어가시고 어 집가 집 가버려 얘 블랙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엑시등급이니까 들어갈 수 있을거야 바브 얘 들어 펫시 들어갈 수 있고 레드 지금 들어갔다 털리죠 요것도 들어갔다 털리고 블랙 블랙 오케이 블랙 블랙 오케이 블랙 블랙 투 가고 레드레드 화이트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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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죠? 애초가 없죠? 오너리오 블랙 가고 세발 쐈죠 괜찮아 레드는 안되지 레드에서 왜 고민을 해 헌터 그지? 창고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아 제발 블랙만 걸리지마 화이트같은거 걸려도 되니까 블랙만 걸리지마 설마 자유명인데 블랙 걸리겠어? 망할 로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정도는 애들 버텨줄거야 얘네가 가장 문제야 지금 아 이렇게 예명을 버티면은 다른애들 다 버텨 어 그치 아 아니 우시사는 또 왜 쳐 나왔어? 잠깐만 뭐한 아 저거 때문이구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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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좀 자자 명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주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봬요 내가 괴리켜 나가라 내가 오시산 잡는 방법 있어요 중앙부서 들어왔을 때 캡처해서 거기서 잡자 이즈 Harriet 안내려 싹 다 쓸어버렸죠? 어 싹 쓸었어 싹 쓸었어 그래서 얘가 오시사니 중앙부서 왔지요 오케이 여기 토끼가 두배 거든요? 어 두배라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네임리스 사무엘 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푸시하시메요 야 푹백이 다 때려버렸어 오케이 가뒀쪄 봐봐 역시 중앙부서가 답이었어 야 그걸 도망친다고 야 저거 미친거 아니야 진짜 야 다행히 고꾸라졌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에버렛 자비해 모노리오 그치 얘네 넷 그치 잠깐만 내 카 나 혼자 안정관 실내만 가있고 이게 뭐야 미쳤어 잠깐만 애들 아래부터 있는게 낫겠다 야 다짜고짜 여기 와서 때리는거 봐 야 어떻게 힐러를 안하고 뭐 벌써 황금이라고 잠깐만 어차피 싹쓰러가고 없죠 여기 그치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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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쓰는 아니야 아 인피쓰는 아니야 아 순간 아 순간 헷갈렸다 자 자비해 들어가고 오노리오는 잠깐 빼 그치 오노리오 빼고 나머지 들어와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아따가 괜찮아괜찮아 얘는 맞아도 돼 얘는 맞으면 안되지 그치 애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닌 그러면 안되지 안돼 걔를 노리는건 다메요 어 아 노리지말라고 병원 가지마 걔 많이 아프대 오늘 걔 뼈 맞아서 집에서 병원 좀 쉬어야 돼 얘는 좀 맞아도 되고 아 얘는 맞으면 안되지 그치 얜 맞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아 잠깐 얘 차면 좀 맞으면 안되겠다 이제 야 파란것 좀 쏴 아이씨 파란것 쏠때 앞으로가가지고 다 막아버리네 힐좀 받자 이 사선이 기억은 있어 아 잠시만 아 또한번 얘는 아 에어어억 어디야 오케이 야 이 겁나 겁나게 빨리도 간다 진짜 왜까 아니 라인하르트 여러분들 사실 라인하르트가 비겁한거에요 전장에 그런큰방패를 들고오는게 어딨어 자기보다큰방패를 아 난 다른 캐릭터는 자기보다 큰 무기를 들고오는 사람 없었어 라인하드틀은 자기보다 큰 방패를 들고 오는 그런 야비한 캐릭터입니다 잠깐만 야 모노리 어디갔어? 그냥 여기서 팝콘이나 뜯자 둘이 저건 맞아도 돼? 차매도 맞으면 안돼? 차매도 울려! 차매도 울리지 말고 저건 울려! 차매도 울려! 1000개 100개 잘하는데? 1000개 울려! 그치 아 100개구나 저게 100개 울려! 그치 100개 울리지 말고 적개 울려 그치 적개는 피할 필요 없잖아 어 잠깐만 100개 울려 100개 어 그치 100개 내려! 이쪽은 뭐든 맞으면 안되고 그치? 아따가 1000개 울려 그치? 어 1000개 울려? 아니 1000개가 아니고 적개잖아 자꾸 적개 울려 그치? 야 1000개 울리지 말고 적개 내려 그치? 아니 적개 내리라고 올리지 말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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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도망가면 어떡해! 얘 혼자 딜 받잖아 그럼! 야 딸피다! 튀자! 우린 이정도 했으면 다했어! 튀어! 티티티티티티! 그치? 잠깐만 그럼 이제 야 우리 미미크리 가자! 잠깐만 호이 어디갔어 요주이죠? 그렇지 자 가자 파고든 정국 이럴때는 에버렛이랑 오노리오 둘 너네 일로오고 너네 조금 여기서 볼게요 아으 피곤해 개부라 잡고 이제 4개만 잡으면 돼 46에서 51 일단 생각 말자 아 진짜 내 이름이 개부라여 뭐야 잠깐만 아 얘네가 더 빠르지 자 get ready to the next battle 로드 원 파인 아잇 괜찮아 막타만 안 맞으면 돼 아 잠깐만 좀만 더 막타만 안 맞으면 돼요 그렇지 베어낸다 피하고 베어낸다는 피할 수 있어요 그치 오케이 파천 왜 절로 던지 자꾸 아따 아악 오이씨 안되겠다 야 태그 매치 화이트 아 좀 쉬어야 돼 그치 아 좀 저리 가봐 그치 뿔뿔뿔뿔뿔 깔깔깔깔 등 뒤를 누려라 등 뒤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졸려 졸려 너도 너도 원거리 무기 던지잖아 나만 이러던 거 아니라고 아 배어낸데 저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빼주고 그치 평범 노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따 아 아이씨 회복한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저쪽 가서 회복해 그치 너 이리로와 여기서 싸워 자비해 그치 아니 잠깐만 그게 맞는다고 미쳤는데 배어난다 이거 마지막 아따 아 진짜 졸지에다 병원 신세 되잖아 지금 안되겠어 어 야 비켜 마리가 간다 아니 잠깐만 이거는 어 에버리트 한번 졸려 졸려 플레이 한번 해줘야지 잠깐만 그치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 올라가 그치 아 잠시만 왜이래 에버리트 다시 졸려 플레이가 뺄 뺄 뺄 뺄 뺄 오케이 자 불창 던지면 조금 난리 나니까 아이 아 진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뺄 뺄 뺄 뺄 잠깐만 어 미미크로우리보다는 블랙이 나올거에요 지금 아따 아 전 그러고 버티지 못해요 그치 딱 붙었죠 그치 후 베어낸다 피해주고 아 진짜 아 거기서 멈췄어 오케이 아따 아 피가 반피가 나네 아 진짜 뭐 때리지도 못하고 안됐다 진짜 마리 데려와 마리가 답이다 get ready to the next battle fight 잘못하면 맞을수 있어요 베어낸다 안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다 맞지 않으면 돼 오케이 빼빼빼빼 됐어 나 이정도는 충분해 너 이정도는 충분해 좋아 너희들 일단 쉬어 그치 아니 쉬는거 복도에서 복도에서 쉬지 말고 여기서 쉬어 잘못하면 다 죽을수가 있어요 오케이 뒤를 돌다리 원거리에게 뒤를 돌다리 Wrong, wrong, wrong 없어 Brrg.... ... 투 awiii 잠깐만 전 그걸 버티지 못해요 죄송해요 그치 프 수고하니 버틸게요 레가토 wiiii이 어디로가? 허루루루루룰루루루룰룰루 찡 그치 가자 아 여긴 뾰뾰뾰뾰 안 통하겠지 네 천국이란 천국이란 무기인데요 우리 직원은 절대 못쓰는 그런게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혹시나 욜로 레가트 요쪽으로 던지면 게임 터지니까요 요쪽으로 옮길게요 딱 이때만 약속과 신뢰방은 개뿌리였어 우리 모노리오가 가져야 돼 잠깐만 안돼 안돼 맞지 말고 왔다가 마리 어딨지 마리가 여기있고요 왠지니 잠깐 여기 있을게요 얘네들은 여기 있어봐 아니다 그냥 여기서 일단 딜러 앗 따아 아무것도 있을거야 그치 오케이 밖으로는 천국 잠깐만 피해봐 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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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쉬어 너 쉬어 올라가서 쉬어 그치 올라가서 쉬고 잠깐만요 너 들어가 그치 감히 적에게 등을 보이다니 감히 적에게 등을 보이다니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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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앗 따가아 아 따가 따가 죄송합니다 안됐다 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뭘로 던져 그렇지 아무도 없을거야 자 처음부터 안맞아 그렇지 막타만 안맞으면 어느정도 버틸수 있는데 막타 안맞았다 베어낸다 피해주고 겨우 딱 피했죠 박오는 천국 저거를 맞으면 안되지 잠깐만 여기 잘못있다가 뒤질수도 있는데 그치 오케이 충분히 쉬었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더 쉬어야돼 직원이동 태그매치 일로와 일로와 일단 격한 환영에서 너무 격한데요 즐겨 이거 피해주고 안된다 안돼 이거 안된다고 그러면 아따 잠깐만요 해놓고 태그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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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근데 이복 이복 이복도 있다가 레가토 맞았고 뒤질수도 있는데 오케 아까 털렸어요 어 털렸어 파고는 천국 어 그치? 오케이 한 대만 맞았어 그치? 아무것도 없을거야 피해주고 오케이 잠깐만 내가 또 얼러 던져 잠깐 글로 던져 너 일로 오 그치? 부탁한다 받자 너 아 좋죠? 그러면 저기 얍새비 잘 쓸 수 있는데다 일단 일로 오고요 다들 일로 오고 너네는 일단 다시 올라와 그치? 하아 여기면은 칼 좌우로 던질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어 여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 저쪽에 붙어있죠 지금? 에버렛을 좀 찔러줍시다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와 뺑뺑뺑뺑뺑 어잇? 피해줍시다 하고 자 태그맨지 그치? 딱 붙었죠? 이때 가장 유리해요 하고는 좀 피해주고 그치? 이때 가장 유리해 자 처음부터 오케이 한 대밖에 안 맞거든요 이때? 고약장! 아이 2대 맞으면 안되지 오케이 헥!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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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배원했나 피해주고 그치? 파천을 절로 던진다고? 오케이 앗 따가! 앗 따가! 아 잠깐만요 갑니까? 아 지금 딜을 도셨어요? 아아 지금 드셨구나 딜 도셨구나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아 딜을 도셨구나 아 딜을 도셨구나 아 딜을 도셨구나 아이 그 딜톡스 안 따가우세요? 자 숨겨진 직원 그치? 너가 와 이번엔 아 아 잠깐만 또가? 아 잠시만 이러면 자 그치 너 오고 오늘이 일로 일로 올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힐 받아 아 힐 개꿀 아 메탈이 개꿀 이씨 하하하하 어 힐 개꿀 이씨 하하하하 어 또가? 잠깐만 힐 받아야지 어 힐 개꿀이잖어 하하하하 잠깐만 어 더 때려 더 때려 충분해 괜찮아 야 뒤에서 1들어도 개꿀이잖아 이거 어잇 어잇 아 잠깐 안돼 빠고는 척 그거 그거 받은 다메요 야 데미지 미쳤어 얘 파차 맞으면 뒤져요 안돼 야 마리 가자 마리 자 이번엔 마리 갑시다 딸피 있대요 얘가 쫄쫄쫄쫄쫄 좋아가지고 쏘자마자 저거 들어가야돼 오케이 아따가 오씨 오케이 자 딸피 만들었고 그치 자 이제 문제죠 마리 올라가고 야 얘 왜 이렇게 힐이 안돼있어 왜요 재밌어 지금 이 힐좀 빠르게 할게요 어 한번만 여기서 제대로 힐 받자 그치 아 딸 딸 딸 딸 따다다 따다 풀어질게 너 처음부터 하네요 웬 잠깐만 이 정도 맞았으면 아직이죠 아 아쉽게 너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뺄 뺄 뺄 뺄 뺄 뺄 뺄 뺄 뺄 야 이 정도 맞았으면 좀 변해라 5길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다 피해줍니다 개꿀 나도 놀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치? 좋아 얘는 멀리 있으면 개꿀이죠 거부은 안 맞아 안 먹혀 블랙창만 피해주면 돼 이거 파천만 피해주면 돼요? 개꿀잼 아닙니까 이거 이거야말로 개꿀잼 아닙니까 파천만 잘 피하면 돼? 아 손 놓고 있으면 되잖아 혼자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아 잠깐 야 저게 문제야 제발 살려줘 저게 문제야 잠깐만요 혼에 뜬 직원 없나? 아니 얘는 테스트라서 바로 바로 어 분질러지죠 불구는 게 비트 세이프 한다고 자 일단 조금 회복해주고요 자 니가 계속 거기 있으면 나는 계속 짤 딜 넣을 거야 어 결국 내가 이기게 돼있어 이건 오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죠 분노에 가득 차서 오지 얘는 레드댐 때려주는 게 나을 거예요 어 얘가 가장 좀 활동력이 좋아 왔다 왔다 그치 잠깐만 아니다 야 미쳤어? 이게 절제에요. 터졌으면 터졌어. 얘 분명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달려갔다고. 좋아. 이제 또 졸려플레이 갑시다. 안 돼. 아 진짜 졸려플레이 한 번도 못하게 하네. 다시 와. 그치 오죠. 지근거리? 좋아. 지근거리면 딱 좋지. 파천. 피해주고. 그치? 심판. 피해주고. 먹혀버려? 안 먹혀요. 그치? 나한테 그딴거 먹히지 않아? 검은숨 안 먹혀요. 검은숨 안 먹혀. 그치? 방 너무 춥다. 온도 좀 올려야겠다. 25도. 그치? 4번 짤짤이다. 개꿀. 파천. 응. 피해. 그치? 뒤통수? 유스티트야. 피해주고. 그치? 누가 보면 이 지디겨진 줄 알거야. 심판 안 먹고. 그치? 유스티트야. 안 맞고요. 안 먹히고요. 그치? 야. 문 근처 있으면 문커는 진짜. 아. 잠깐. 황금길? 오케이. 피해주고. 그치? 좋아. 황금길은 어디를 향하는가? 개꿀. 자. 뭉쳐서 가자. 요쪽이죠? 따단. 딴. 따단. 딴. 아이고. 자. 가서. 어. 일단은. 얘가 가장 좋고요. 얘는 위로 올라갈게요. 일단. 그 다음. 오너리어도 올라가. 그치? 지금 거리로 붙거나 아니면은 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어. 그렇지. 그렇지. 에버렛. 가라. 가라. 에버렛. 아봐. 야. 잠깐만. 지금 거리 오네? 오케이. 지금 거리. 아. 야. 조금 아쉽게 왔다. 좀만 더 오지 그랬어. 야. 어떡할거야. 야. 고민하지 말고 좀만 더 와. 어. 나랑 싸우려면 조금만 더 와봐. 난 어떻게든 싸울 수 있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일까? 아니. 이 자식이? 잠깐만요. 아니. 아니. 가까이 오죠. 그럼? 오. 그럼.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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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리까지 와야지. 그렇지. 먹혀버려. 안 먹힐건데. 개꿀. 심판. 안 받을건데. 여기도 지금. 저. 위방으로 취급되죠. 다행히도. 파고든 천국. 잠깐만. 이거 못 피할 수도. 오케이. 피했죠. 심판. 잠깐. 일단 피하고. 그렇지. 안 돼. 그렇지. 지금 안되 어 그렇지 타천 피해주시고 뭐 키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못피는데 이거 못피해 지츰 라워넘님을 위해 타남 퓨측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잇 뭐야 됐다 뭐랬길래 택배야 너 뭐했냐 왜 뭔데 마지막 디미터기 뭐하나 하지 마지막 뭐하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이제 덩그레 날 수 있어 아 이거 내가 왜한다 아 저거 아닌데 그건가 고원 감사합니다 깔깔깔 니가 멀리 있다면 나는 너의 파도인가 검은 웃음은 나에게 닿지 않지 파천 어디로 던지냐 혼자 뭐하니 거기서 땅을 치고 후회받자 소용이 없다고 한 대는 맞을 수 있어 한 대 맞고 도망가면 돼요 어 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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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어 이런 고생을 그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라 그치 야 무한댄데 이거 에이하이 참 진짜 에이하이 참 쓰레기 게임 가서 꽝꽝 나는 매체를 맞추지 못한데 안돼 잠깐만 아악 죄송합니다 땡그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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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거기까지 지금거리 야 여기 지금거리 좀만 더 좀만 더 아아 진짜 하아 거참 그 녀석 야 저거 어딜 왜 저렇게 컸어 야 그 묘한데서 그냥 계속 있네 올롤롤롤 올롤롤롤롤 올롤롤롤롤 그치 오케이 지그거리 콜 콜 이래야 싸울만 나지 그치 이래야 싸울만 나지 그치 아니 황금길을 여기서 걸으면 어떡해 어디로 가니 어디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마저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여기 애매 아 잠깐만 실패 실패 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겠는데 실패 되면요 뒤로 빠져야되요 이거 걔 가자 실패 되면은 빤스런 안하면 얘네 다 죽거든요 이거 다 죽어도 상관없긴 한데 자 좀만 더 가까이 오지 그래 좀만 더 가까이 오지 그래? 왈 오우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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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켜닥을 안타 해가지고 허리도 아파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네 아 안돼 안돼 유스티티야 봤고 뒤질 수는 없어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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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와? 캣뚸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금 거리 지금 거리 콜 그치 먹혀버려 아 안 먹혀 땅을 치고 후회해 그치 오케이 파천 안 맞아 아 맞아? 아퍼 잠깐만 쉬고 아니 오노려 가면 안 돼 이제 슬슬 제가 또 마탱이 가가지고 이제 저거 이거 뭐지? 황혼으로 풀 때가 됐긴 했거든요 아 황혼 있었으면 진짜 쉽게 잡긴 했어 근데 황혼업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스펙으로 황혼업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특히 증오의 여왕이 일주일에 세 번 텔레포터 하면서 애들 다 쓸어버릴줄 몰랐어 그것만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잡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너무 컸어 진짜 막말로 아라시님 구독으로 랑오니 멋지 멋지 구독 감사합니다 개브라 마탄 안 맞아요 맞아도요 되게 쫓게 달아요 마탄 쏠 필요가 없어 먹혀버려 안 먹혀 응 안 먹혀 그치 나 좀 더 아 지금 거리로 붙지 좀 더 붙어 아니면 저쪽이나 니 움직이는 거 보고 나 따라갈게 어때 어때? 야 움직여봐 움직이라고 어쭈? 잠깐만 아아 심판 저쪽으로 쏘면 나 피할 필요 없잖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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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이 아이 잠깐만 이건 맞으면 안 돼요 아아 저걸 맞어버리면 어떡해요 아 진짜 중허의 형만 안 데려왔으면 진짜 와 황혼 잡고서 편하게 편하게 가는 건데 황혼 있으면 이것저것 다 편해요 갑자기 웅웅 막 이러면서 새들 난리 칠 칠 이유도 없어가지고 잠깐만 오케이 피해 그치? 피하고 지금 거리에서 홋 홋 홋 잠깐만 불장불장불장 피해주고 그치? 홋 홋 잠깐 유스티에 대한 피해주고 그치? 겨우 피했죠? 홋 홋 아 잠깐 심판? 그치? 어 안 맞아? 홋 홋 홋 검은수 안 맞아? 그치? 홋 홋 홋 홋 잠깐 심판 피해 아니 그걸 맞았으면 어떡해 다행히 55% 어 그치 이 정도는 괜찮아 너덜너덜해졌어 그냥 싸워도 되긴 하는데 소울님 응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괴물 정말 강하죠? 아잇 정말 강해서 짜증납니다 아잇 얘들을 요 이쯤까지는 몰아 놔야 될 것 같아 지금 야 실패는 마탄으로 깔게요 그리고 너네 잠깐만 요쪽 반까지 가있을게요 얘네 아니다 야 너네도 너네도 반가 너네도 저쪽가 그치 다 실패되면은 요기서 반쪽 가라고 반쪽 가라고 이런식으로 조금 나눈 분할할게요 오케이 잠깐 일로 온다 안돼 어잇 아이씨 야이씨 고자마자 한 대 만든 거 뭔데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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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케님 안녕하세요 네 로보톱이 켜농이요 아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열다섯 시간이 뭐냐고 열다섯 시간이 뭐냐고 열여섯 시간 돌파입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어떡해 아잠깐만 야 파천 이쪽으로 피해야지 그치 호흡 호흡 그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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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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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 거부숨 안 맞아 그치 맞은거야 안 맞은거야 오케이 다행히 안 맞았죠 따라 호흡 아니 잠깐만 등 한 대치고 안돼 거부숨이잖아 잠깐만 아니요 살려주세요 그치 오케이 야 이제 개불아 끝을 낼 때가 왔다 제발 살려주세요 끝을 낼 때가 왔어 어 너 너 그러니까 너 아 거기 있지 말고 좀 아 진짜 정신 좀 차리라고 그치 어 아 그 정신 사는데 왜 블랙차원 날려 아 그건 좀 아니지 근데 문제는요 달리기 핑이 얘한테 찍히면은 작살이야 진짜 예전에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엘컨이 됐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되잖아 뭐 고장 나가지고 돌진 패턴 때 얘만 핑 안 찍히면 돼요 어 그럼 원턴킬 낼 수 있어 한놈 버릴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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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까지 내려와 내려와 자 반 갈로 제가 저거 저거에서 바로 풀고 쏘던가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게 얘 지금 쿨포기인가 잠깐만 몇발 쏘고 그러지 자 들어가봐 이 정도면 분간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면 분간할 수 있어 어 이 정도면 분간할 수 있어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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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자 호! 마탄세세! 마탄세세! 개부라를 끝내주세요 오! 1댐? 미쳤어? 우리 개부라 형! 잠시만? 아 돈이 없구나 잠깐만 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이속이 빠른 애가 누구야 얘가 76 마리가 108 얘가 106 86 마리가 가겠네 이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쏠지 결정합시다 아이씨 네 미미클이 하나만 들고 가도 싸울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만 맞춰서 가면 돼요 물론 그 뭐야 황원종 잡을 수 있으면 황원종이 가장 좋긴 해요 저는 얘 때문에 못 잡았어 다른 애도 아니고 중호의 왕 때문에 아이씨 예전에는 일돈으로 다 해줬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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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오라는거 그거 그냥 거의 들어가버리네 도망쳐야되요? 자꾸 바로 도망쳐야되요 이거? 좁에 달리기야 진짜 막말로 앗 따가 안 따가 안 따가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잠깐만 어허허 잠시만요 뭐 야 얘 그 뭐지 근접딜이 뭐에요? 퓨징은 누구한테 찍혔어 잠깐만 야 다 일로와 로즈 로즈 아니야 이거? 다른 표식 안 찍혔어 로즈에요? 아 저거 효과.. 아 뭐였지? 잠깐 일단 일단 느려져봐 일단 느려져봐 복합? 잠깐만 블랙인가? 안 막을게 미쳤어? 얘가 미치면은 아 아 용맹이다 저거 용.. 아 잠깐 저거 살려야되는데? 아 잠깐 쟤 살릴려면 개부라로 포기해야되잖아! 잠시만요 오오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씨 야 이거 패닉 어떻게 풀지? 이거 패닉 어떻게 풀지? 잠깐만 야 잠깐만 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얘 어디갔어 그리고 자 하나 더 얹어줘 그치?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요 얘는 잠깐만요 일단 얘네 잠깐 이쪽으로 빼고 얘를 음 보자 호넷 안돼 잠깐만요 얘를 어떻게 다 살려내야 돼 야 하필 겹쳐가지고 잠깐만 그치 비명 쐐기 이럴때 필요한게 황홀 잠깐 황홀 그치 황홀 간명 쐐기 간명 쐐기 그치 아니지 잠깐만 요방 찍고 간명 쐐기 그치 둘 다 이럴 수 있어 잠깐만 아니지 6댐 야 잠깐만 야 그거 먼저 잡으면 안돼 잠시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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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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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야 잠시만요 야 낼 수 있어 아 잠깐만 애네 사냥을 시작한다고 아 잠깐만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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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로 가? 끝이 어디야? 끝이 어디야? 끝이 여기죠 지금? 아 살았다 야 마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마 저쪽까지 갈 수 있어? 아 딸 피라서 잠깐만 이 한발로 죽으면 웃길텐데 아하하하하하 깨쿨 JAIP씨 한 명 누가 다 한 명 바치들 죽었 p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탄이 완벽한 승리라고 야 마탄이 해냈어 여러분들 마탄이 해냈습니다 구름별 구름별 부름이 형 가져와 이씨 아니 부름이 형 나올 거만 이씨 됐어 됐어 아싸 잠시만요 저 화장실로 갔다 와야겠다 잠깐만요 어허 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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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했지 않습니까 이제 비나 보수전 할 수 있다고 이제 노데스 멀어야 되요 멀고서 그 뭐지 슬로 땅 겁나 갈게 될 겁나 갈게 해야 되요 예 뭐라 하되 뭐라 하되 아니면 진짜 운좋기 그 뭐지 그 표식 찍힌의 크로스 카운터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 야 좋아 좋아자 에고 최대 제작 횟수 그치 저게 중요하지 아 또 기억장수 가긴 저거 렉걸렸죠 응 제도 그렇지 야 어 이제 푸른별도 돌아왔고 진나간 푸른별도 돌아왔고 어차피 이번 날에는 저거 뭐지 헬셋도 못할 거에요 자 애들 옷도 이제 넉넉하게 입힐 수 있어요 rf 겁나 많아질거에요 이제 푸른별 성님 그치 나름 뽑아냈어 어 얘는 통찰 억압이죠 그래서 오너리오가 둘다 관리하진 못할텐데 비용부족 응 비용부족 잠깐만 처음부터 가자 하나씩 더 만들어 크으 야 이게 개꿀아닙니까 여러분들 크으으으 야 진짜 꿀이지 잠깐만 아 미네랄 없을리가 없지 크으으으 아 얘는 비용부족이구나 인성가족도 좀 해줘야되는데 아 근데요 1위차로 안돌아가고 깰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되요 1위차로 안돌아가려면 돌아가면 시간 너무 오래걸려요 이쯤까지 왔으면 아 속성 두개씩 좋아요 아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아 이거지 이맛이지 알레프가 두자루 이맛이죠 에고 8종기구였나 이제 옷 다시다 다시 입혀줘야되죠 그리고 미카알라 들어가고 아니 잠깐만 173 이 혼종 그냥 뽑아낼 수 있어 똑똑똑똑똑 뽑아내 우리 이제 좀 고민 좀 하자 이제 야 다 벗어 너네 옷 다 벗어 그치 그치 아 잠시만요 어 여기에 레벨 5자리가 한 명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야 너 이제 따까리 희생 말고 요쪽 들어가서 너도 여기 꼬봉해라 그치 여기는 어 알레프 잠깐 말이 있으면 충분해요 여기 자 올정장 일단 가서 이대로 게임 시작하면 터지니까 얘네들은 언제 언제 성장하는거야 대체 아잇 거참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마리는 유스티티아 입어야되고 일단 옷부터 다 입히고 그렇게 가자 자비에가 렛 이거였죠 하고 잠깐만 헌터가 헌터가 펠 견딤 이거 입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헌터 저거 정의 안되는거야 헌터야 자 내가 찍어줄게 입어 입으라면 입는거야 어 그치 그리고 오노리오 일단 저거 입어야 되고 베아트리스 푸른병 관리해야 되니까 어 똑같죠 뭐 거기서 거기죠 얘네들은 굳이 알렛프가 필요없고 이쪽에 알렛프가 필요했던가 이쪽은 헌터있고 그치 알렛프 하나 더 어 아래쪽에 알렛프 하나 더 줍시다 어 보자 니콜라스 이거 입을 수 있니? 오케이 자 하고 바브 골라 못입네 그냥 대충 입을게요 이제 지금 뭐 거기서 거기야 이제 아나스타드도 천국이 봐야되는데 줄리엣 어딨지? 호넥 갈게요 줄리엣은 그치 하고 절제사가 별로 없구나 생각보다 그치? 네 지금 방어 번지 입히고 있어요 매텐 매텐 시선? 매텐씨야? 잠깐만 잠깐만 안돼 얘는 얘는 이 옷이 저거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얘는 이거 이거 가야돼 잠깐만 죄송해요 얘는 저걸로 가고 아까 누구였지? 루비였지? 어 루비 미안해 어 너 이거 입어? 그치? 이건 얘 정체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어 위쪽 이제 위쪽 팀은 뭐 입어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어 하나씩 입어 나무가 입자 피살 쓰기 좋긴하지 그치? 부리 부리? 부리 아 잠깐만 안전팀에 큰색 있었지 어 그러면은 이쪽은 어 보자 안전팀에 너 이거 입고 너도 이거 입어봐 어 둘이 견뎌줘 그치 그럼 루비는 또 뺏겼네 아이고 미안한다 미안해 계속 내려간다 미안해 저간 가자 너무 뺏어서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어 밸런스로 맞춰야 돼가지고 정장 저간 그치 정보팀부터는 솔직히 그냥 막 줘도 되긴 해요 근데 피살 색색 하나 주고 성냥불 뿔 뿔도 좋지 이렇게 일단 옷은 다 입혔고요 에고무기 갑시다 이제 너 미미클이? 잠깐만 어 얘 무조건 미미클이 들어야 되죠 일단 옷은 깔맞춤 최대한 합시다 웃음 유스티티아 둘 어디갔지? 유스티티아랑 얘도 유스티티아고 그렇지 이렇게 마탄 절대 쓰면 안 되죠 눈벼검? 어 천국 얘는 꼈고 그렇지 아니다 황홀 하나 더 들까? 원거리가 없다 너가 애도 끼고 호넷 램프? 어 보자 너가 이거 하나 껴 그렇지? 천국 끼고 둘 천국 끼고 황홀 하나? 마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 마타는 램프? 아니다 조이자가 아 조이자가 램프 끼잖아 어 그치 너는 이거 끼고 어 너무 우울해 보여 코넷 마타는 안 돼 마타는 절대 안 돼 램프 램프 아니 위에서 좋은 무기 다 쓰면은 잠깐만 비명색이 하나 껴줘야지 그렇지? 위에서 좋은 무기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어 조금 섞을게요 그치 균형색이 레벨 오드리 껴주고 피사직생 잠깐만 피찍 얘 하나 끼자 아 정의가 안 돼? 잠깐만 미쳤네 정의 1이네 아니 잠깐 니네 유스티티아 껴야지 아니 잠깐 마리거 뺐으면 어떡해 얘네 왜 이래 잠깐만 마리거 끼고 그러면은 피사직생 얘가 끼고 이렇게 아 왜 자꾸 끄악 하세요 자고 자 HD등급 계속 껴줄게요 렛틱샤 어딘가에 조각 오늘의 표정 성냥뿔 저간 꿀 둘이 하고 얘는 지 시선 아 좋아 캡시다 지에 100 이상 5명? 되나? 야씨 교묘하게 안 되는데 101 둘 야씨 애들이 지혜가 100이 안 돼 잠깐만 둘 아 그냥 이번에 통찰 위주로 갑시다 정장 있었다고요? 엥? 뿔 아니에요? 뿌리 비슷해서 잘못 본거 같은데요? 네 없어요 정장 없어 뿌리 비슷해서 잘못 본거에요 하아 아이고 좋아 홋 홋 홋 들어가고 아 슬슬 목이 아프기 시작하네 진짜 확실히 아무거나 들어가고 그치 얘가 뭐였더라 연주 말고 애착이었나 이게? 애착 한번 들어가볼게요 하고 본능 아무나 들어가고 얘는 노아가 해봐 그치 하고 니콜라스 들어가고 멍멍이 말이 들어가고 자비 억압 또 이쪽 억압 지금 몇명이야? 둘 아 둘밖에 없어요 101 102 비아트릭스 여기 들어가자 어 하고 오노리오 일단 들어가시고 아 깜짝이야 아 그래 에너지가 없어도 다행이다 지금 킹단 잘못 쓸 뻔했죠? 홋 홋 홋 뭐 다 견디네요 어지간히 자 하고 위쪽 큰새 잠깐만 아 큰새졌네요 항상 하던거 있죠? 미오 들어가고 메이슨 뒤로 이렇게 하고 팜 이제 굳이 이쪽 갈 필요 없잖아 샬롯도 그냥 샬롯 이거 들어가고 그치 윤뮴 얘도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이제 한군데 어디 요거죠 애착이 맞았던가 이게 기회 잘한다 보통 확률로 보통이 경우 보통 확률로 클리포트 감수하고 아 거참 멘탈 좀 많이 까졌네요 이게 아닌거 같애 일단 날 넘어갔으니까 또한번 어 촬영시켜주고 네 서울재로님 들어가세요 좋은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눈벼감 위로 올라갈게요 하시고 자 억압 아 야 킹탄드 안했구나 애들 머리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계속 갑시다 얘 계속 가구요 이거 통찰 좋아하던가 얘가 통찰도 아 통찰이 더 괜찮구나 얘는 통찰 가자 통찰 그럼 얘는 얘는 통찰 겁나 싫어하고 통찰이 좋아해 메이슨은 일단 계속 들어가볼게요 메이슨은 들어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에너지 모아놓고 얘들 키우자 요쪽 통찰 106 얘는 100이 넘어갔지 얘네 100이 둘인거 같아요 에버렛이 그럼 조금 크고 그치 5명이어야 돼 알레프 이건 무조건 성공했고 헷새드 보스전전에 비나보스전이 가능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야 멜렌디지 한번 본능해볼게요 이거 뭐야 아 얘 정의가 정의가 똥이구나 아이고야 잠깐만 야 잠깐 망했는데 이거 야 잠시만 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지금 다 모여 야 불려명 데미해야되는데 야 씨 뭐 어떻게 왜 왜 이렇게 된거야 아 야 어떻게 야 종이 2자리가 레벨 5가 될 수 있어 미친거 아니야 그치 자 뒤에서 쳐 이정도 인원이면 일단 될거에요 대충은 알레프복이 많으니까 좀 맞아도 돼요 도끼만 피해 아 야 도끼 그래 그것만 피해 그치 아 진짜 별것도 아닌게 튀어나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자 자기자리로 돌아가 이제 어 돌아가 잡아 일로와 그치 아 씨 털릴뻔 했죠 아까 눈벼검 누구였지 눈벼검이 위로 올라가는게 좋을텐데 뭐야 잠깐만 눈물로 벼린거 없어 황홀 천국 황홀 천국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니 올라가 오케이 땅땅땅땅땅땅땅땅 야 그러면은 얘는 와 씨 억압을 어디서 올리지 여기 아까 몰림만한 데가 없는데 얘 이름만 5레벨이야 저거는 그러면 여긴 마리가 들어가야되고 그러면 잠깐만 마리 들어갈수있나 지금 높은 위죠 괜찮아 얘는 이거 낮음이란 말이야 니콜라스 그냥 일로 가자 어 본능 괜찮나? 본능 괜찮았던거 같아요 본능이나 애착이나 비슷하네 어 본능 들어가자 니 계속 통찰 들어가 그치? 아니다 잠깐 얘 들어가면은 저거잖아 아잇 아 진짜 따 따 따 뭐야 여기 3마리 불러줬네 자 니네 다 일로 오고 요쪽은 뭐 없죠? 요쪽은 한마리 여기도 한마리 너 뭔데 이거? 잠깐만 요기 빼고 가줄게요 위쪽 둘 그치? 아니다 잠깐만 너는 너는 요기 빼고 가주고 빼고 가고 그치? 위쪽은 알아서 될거에요 요기가 문제죠? 다행이다 아 역시 애들 딜이 세니까 어 그냥 다 잡히네 줄줄이 잡히네 어디 못 잡은거 있어? 잠깐만요 어디 못 잡은거 있어? 중앙봄보 하나 왜 저쪽으로 하나가 왜 튀었지? 어디 어그로 터나? 뭐 없죠? 잡았죠? 아 다행이다 뭐 큰일나는줄 알았어 잡아야 올라가고 다시 무슨일지? 아이고 으으으으윽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찾아 잠깐만요 메이슨이였죠? 그래 메이슨이 여기서 계속하고 직원 몇명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 둘 셋 그치? 셋 보내놓고 이제 아 호네트를 하게 하지마 저거 싫어 통찰 계속 가고 통찰 괜찮죠? 통찰 들어가 너도 얘도 96이잖아 통찰 들어가야지 오델리 주이자 들어가죠 이쪽은 하고 본능 계속 갈게요 어 본능이나 저거나 똑같아 거의 들어가고 그치 아 풍력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말이 들어가고 벌써 밤 뭐였죠? 지혜 100이상 어떻게든 저거 올리는 위주로 갈게요 세명? 그치? 얘가 잠깐만 메이슨 그치? 올린 애가 지금 셋 하고 자 얘 라미네즈 들어가시고 자비에 들어가고 또 어디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제 물 계속 마셔야 돼 그냥 그리고 보자 조지야 제대로 됐죠? 하면은 비아트릭스는 어지간하면 됐을 거예요 지금 모노리하고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냥 멘탈 다 채워주고 헌터는 최대 정신력 높잖아 아 헌터는 그냥 어 가고 그치 누가 관리해야지 에버렛 하나 둘 셋 그치 넷 이 정도? 얘는 통찰 보통이 저거죠? 어 물 마시고 계속 끓여가지고 화장실 계속 가죠 지금? 멘랜드지 일단 쉬었다가 오케이 오케이 얘 폭력 좋아하니? 낮음 폭력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씨 어거지로라도 폭력 올려주려면은 이런데로라도 가야돼 어차피 블랙 0점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아도 되고 얘는 지금 결과 낮아도 상관없거든요? 어 결과 낮아도 상관없다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진행합시다 이건 하고 얘 잠깐만 메이슨이었죠? 메이슨 좀 더 작업해봐 이쪽이 확실히 조금 더 편하긴 하네요? 어 이거 나빠도 상관없어 계속 들어가 너는 어 4등급 될때까지 계속 들어가야될거야 아 저종원 싫은데? 귀찮은데 쟤 잠깐 엠마가 아니고 비아트리스 들어가고 오케이 모노리오 다시 들어갈게요 하고 요쪽은 차비에 에너지 다 모을 수 있을까? 못 모을 것 같은데 이걸로? 못 모으죠? 아 으아 으 으 딴 따다다다다다 dot 따다다다 이거 그냥 한번에 들어 갑시다 또 두 마리가 어디서 뜨는지만 지켜보면 돼요 이거 얘는 지금 관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야 이제 저거 에임도 못 맞추냐 42 잠깐 그러면은 그냥 계속 회복해 그냥 회복하고 자 여기 멜랜드즈 들어가고 라미레즈 들어가고 본능 미카알라 들어가고 본능 말고 통찰 들어가고 이쪽도 베아트리스 통찰 들어가고 그치? 얘는 에반젤린 들어가시고 킹탕하고 억압하고 애착하고 아니야 얘 하지마 지금 하지마 이렇게 메이슨 자고 파시고 아마 이번에 좀 오를거에요 그치? 그러겠지 윰룸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디서 쯔는지 봅시다 아 정오였는 아 나 어수름인줄 알았어 아씨 아 뭔가 했네 그것도 폭주 5까지 푹 까네 잠깐만 뺄게요 어차피 에너지 다 모으면 그냥 째도 돼 이거는 아 선물 받았어 그 와중에 100은 뭐겠지 설마 알렉푸드 몇 마리 관리하는데 그치? 가자 아이고 네 OKG님 다시 안녕하세요 나도 자고 싶다 아 킹캐스트라? 아 잠깐만 아 아니야 킹캐스트라 지금 좀 받기 힘든데 아니 킹캐스트라 싫어 뭐가 달러 얘밖에 안 다르잖아 아씨 얘는 에너지라도 잘 뽑아내지 킹캐스트라는 별로야 아아 아아아아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끼 그렇지 푸른별 별소리 하나는 어..누구리피지 뭐야 멜랜드즈 왜 재합봉이야 잠깐만 멜랜드즈야 너 레벨 5가 되고 싶지 않니? 그치 멜랜드즈 그러면은 너가 니가 뭐야 아 절제도 여야 되는구나 그래 절제도 찍어줄게 그래 보자 니가 이거 입고 아미타는 저감 말고 이거 입어 어 그치 무기 뭐라도 껴야지 마타는 좀 아니고 그래 어딘가에 조각이라도 끼자 어.. 그리고 요쪽으로 지금 사과 들어왔죠? 달에우름 찍었고 잠깐만 얘는 어.. 본능이나 애착 어감만 안하면 된다 이거 용기 몰빵이었을텐데 그치 용기 뭐 대점 용기 높아 어.. 아이 비아트리스가 일로 가야되나 그럼? 야 자리 바꿔 비아트리스가 절로 가야겠다 이거는 그치 어 보자 퀴드 정신력을 지혜 100 이상이거든요 지혜 108 한명 둘 셋 넷 야 설마 다섯 명이 안되는거야? 다섯 어 일단 다섯 명 된다 다섯 명은 되는데 일단 코어 억제부터 가야죠 씨 자비가 빠지는 좀 그런데 자 헬세드 갑시다 이제 ف 8레벨이죠 자 초저항 블랙 어 보자 푸른별은.. 화이트 그치 제발 갓세드야 하지마 하지마 화이트 그치 얘 블랙이죠 하면 안되요 지금 얘 화이트 그치 본능 들어가 잠깐만 얘 블랙 아니지 화이트죠 오케이 레드 화이트 얘 블랙 저리가 그치 얘네들이 차라리 아래로 가는게 낫겠어 아니다 자비애랑 조지야만 내려와 이렇게 가고 얘 괜찮죠 헌터 들어가 얘 블랙 안되요 레드 괜찮아 3렙까지 올라갔죠 아 블랙 저리가 그치 블랙 블랙 레드 화이트 화이트 황홀 올릴께요 얘는 야 천천히 헷세드는 천천히 하면 돼 어차피 8레벨까지면 4정볼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만 하자 우리 천천히 하고 일단 뭐야 빛나 깨고 호크맛 깨고 이러면 돼요 일단 뭐야 빛나 깨고 호크맛 깨고 이러면 돼요 다 갔나 다 갔나 중간에 저거 바뀌면 안되죠 다 갔나 다 갔나 다 갔나 나오고 갑시다 일단 1페이지 때 200정도 모은거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괜찮아 너네들 일루와 아니다 여기있어 일단은 괜찮아 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8이 1600 다 모을 수 있어요 중간에 저거까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에반젤린 들어가 오케이 이거까지 다 됐죠 3명 죽이셨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아직 잠깐만 얘는 레드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화이트죠 보면은 얘 화이트 화이트 얘는 블랙이기 때문에 어 블랙 들어가 얘 블랙도 괜찮아 모더리어 들어가고 요쪽 들어가다가 뒤져요 그치 요쪽은 뭐 터진거 없고 지금 터진거 없죠? 나머지는 그치 끝 한 다음에 자 블랙 얘도 블랙 그치 화이트만 아니면 되지 레드 블랙 블랙이고 얘도 블랙이니까 들어갈 수 있고 레드 화이트 잠깐 얘 화이트죠? 안 돼 그치 자 블랙 다 들어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미호랑 샬롯이랑 어 그치 이거 메이슨 들어가? 오케이 아 증오의 형 아이씨 아이고야 깜빡했다 망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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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요 최대한 이대로 버텨봅시다 중앙부선도 일단 저거 봐봐 폭주도 잘 안뜨기 때문에 폭주 뚫을 가능성 거의 없겠지 잠깐만요 8,4,31 7,4,28 요거 먼저 뚫는게 이득이에요 아 기본정보 뚫는게 이득이구나 잠깐만 보통? 그치 자 본능작업 좋아요 일단 아아아 그러게 왜그러니 자 천천히 아저씨 천천히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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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깐만 아이 잠시만요 이러면은 야 들어간 상태에서 바뀌었다고 아 이 뒤질 수도 있겠네 이거 잘못하면 하필 또 블랙댐이죠 여긴 뭐 들어가는 게 없고 레드라 괜찮고 불패됨 일단 아 요 부서 조금 위험한데 지금 야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떡해 버틸 수 있니? 다행히 버틸 수 있는거 같죠? 얘가 문인가? 아 일단 최대한 버텨봐 니들끼리 알아서 버텨봐 버틸 수 있어 니들은 버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개토톱 그건 캐낼 수 있었잖아 멍청아 여기 누구 죽었어 지금 또 아가리 올리고 있잖아 사보 여기 잡았죠 이쪽 다 처리했고 살았고 살았고 전부 다 살았어 일단 다행이야 일단 다 살았어 어디만 남았어 복지팀 하나 남았죠? 다행이다 진짜 오케이 터뜨려 오케이 딴딴 딴딴딴 질단은 자 셋 보내고 시작을 할게요 그치 이거는 화이트랑 레드만 갑시다 화이트 천수보살 뽑아낼 수 있니? 나중에 뽑을게요 이거 화이트 레드 블랙 안돼 화이트? 오케이 화이트 얘도 화이트 얘는 레드 얘는 레드 그치? 레드 화이트 쐈으니까 괜찮을거에요 페일 안돼 페일 안돼 레드 돼 레드 되고 레드 돼 그치? 에너지를 모아 계속 모아 꾸준히 모아 쭉쭉 모아 잘 모아 미친듯이 모아 짠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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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간에 끊겼지? 죽진 않았는데? 아 중간에 끊긴거 아니구나 끊긴거처럼 보이지 왜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안되죠? 괜찮아 벌써 3페이지야? 오케이 잘하지 그치그치그치 괜찮아 괜찮아 벌써 지금 3페이지인데 에너지 800정도 모았고 그러면은 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이제 여기 들어가고 아이 멍멍이는 운빨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쟤는 걸을게요 걸고 탑 들어가고 화이트잖아 아 화이트 괜찮죠? 혹시 보니깐 요걸로 혹시? 레드 괜찮지? 오케이 요기까지만 아 화이트 그치 얘까지만 아니야 잠깐만 좋아 다 안될거 같은데 두개 빼야되죠 일단은 빼볼게요 아니 아 자꾸 왜이렇게 어긋나지? 아 이게 잘못하면 죽을텐데 잠깐만 요게 레드라서 괜찮은데 블랙이라 일단 살았어요 요기까지 괜찮은데 아 참고 어긋나네 요쪽은 죽을일이 없고요 어 보자 아 요거 취소해도 다행이다 화이트 솔직히 얘는 죽을 이유가 없고 여기서 어 화이트는 그래도 미치는게 전부고 얘가 문제야 지금 자전거죠? 다음꺼 아 다행히도 잘 버틴다 아이씨 거룬수에 걸을게요 어 거룬수에 걸고 오케이 일단 다 쏘고 그치 한번 더 들어야 돼 멜랜드즈야 아 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6%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한번 들어가는거 보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돼 어 괜찮아 네 패닉 회복은 그나마 쉬워서 다행인데 13,17? 야 잠시만요 조금만 실수하면 얘 삐끗하면 가겠는데 잘못하면? 아이 잠깐만 이러지마 살려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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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제발 살려줘 아 잠깐 히오스 안간다 다행이다 얘 다행히도 용기죠 지금? 아이씨 다 싸워 다 싸워 들어가 잠깐 이게 뭐야? 블랙이야? 아이 뭐 블랙다이? 뭐 다행히 다행히 어 아 푸른별님이 한번 봐주시네 아아 다행이다 이거 클포도 안떨어졌어요 와 리얼 다행이다 진짜 아 아 다행이다 진짜 클포도 안떨어졌어 진짜 와 역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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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칭신 멋진 선 멋진 형님이야 진짜 저렇게 멋질 수가 없어 하 진짜 디지질뻔했죠? 와 진짜 블랙 괜찮지? 오케이 얘 들어가고 여기도 블랙 괜찮죠? 블랙 들어가 오케이 블랙 넛 아이 죄송합니다 펜 안되고 특히 이번 정원은 조심을 해야되죠? 자 이쪽 빼고 빼고 그치 이쪽으로 빼고 자 여기로 들어가 하고 너네들은 다 일로 뺄게요 일로 빼고 하 하 하 자 일로가 하 자 일로가 아 증오떠 아이 저거 저거 떨어지는데 막 블랙 걸고 이러진 않겠지 설마 어 설마 그러진 않겠지 자 일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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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고 이쪽은 아무도 없죠? 어 중앙에 아무도 없게 해야되요 지금 딴 딴 딴 딴 다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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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 그치? 하고요 어 보자 저거 떨어질때 애들 많이 죽기때문에 최대한 가려고 할게요 어 하고 레드 우리 마리 잠깐만 갈수 있으려나? 아 6퍼정도 갈수있어 6퍼정도 갈수있어 어 6퍼는 갈수있고 레드댐 화이트는 안되죠 걸러야되죠 펠일도 걸러야되고 블랙 한번 더 갈께요 블랙도 가고 오케이 딴 딴 딴 딴 딴 딴 녹색 정원인데 레드 붙어서 방에 통해 아이고야 아참 그래 정원은 무조건 가야되지 이거 아 아니 어스름은 무조건 가야되던가 이게 8이니까 어스름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겠죠 어쩔수가 없네 그러면은 자 지금 에너지는 거의 다 찼기때문에 에너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위쪽에서 채웁시다 에너지는 그럼 아 저 잠깐 물좀 넣을께요 속도 좀만 낮춰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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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3통째다 자 그래서 한번더 가구요 저거 딴 따단 짠 짠 짜잔 딴 딴 딴 딴 딴 앟 자 요거 끝났죠 그렇지 자 들어가 오케이 뭐야 잠깐만 아 사라져서 여기서 떨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어차피 니네 죽은 목숨이니까 이렇게 죽는게 덜 덜 어그라가 끌려요 그렇지 왜냐 지금 이대로 떨어지면 큰새 큰새 밥이 될 뿐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이제 사라져서 어그라 안 끌렸고 그치 여긴 뭐 없지 아래는 떨어지는거 없고 그치 오케이 여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여러분들 크으 딴따딴 딴딴 야 블랙 안떠죠 다행이죠 이렇게 가고 자 너네 이거 제압하고 너네 이거 지원해줘 그치 너네도 빼고 가고 잡고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무기들 좋아져가지고 좀 빨리 잡을거에요 오케이 야 백업가 요쪽 백업가 요쪽 백업가 그렇지 죽이놈 외기전을 잡아야되는데 오케이 요쪽을 잡았죠 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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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너지는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 5단계지 문제는 쿨폭이나 이런거거든요 어 보자 페일 가능하고 페일 블랙 가능하죠 잠깐만 아 이미 지금 사라운 주소 떨어질때 많이 죽였죠 레드 안되지 블랙 가능하죠 니콜라스 들어가 블랙 가능하니까 얘도 들어가고 어 블랙 예 블랙 그치 얘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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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이건 아니고 그치 얘네들도 블랙 블랙 블랙이죠 그리고 여기 블랙 많지 블랙 블랙 그치 엉크여 아이구야 아 그래 한조각도 블랙이죠 아 그래 한조각도 블랙이죠 니들 다 블랙 할거야 엉크 죄송합니다 딴따단 딴 딴 8단계 도착이었던가 8단계 넘겨야됐던가 아 기억이 잘 안나는데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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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니콜 계속 들어가고 아우씨 왜이렇게 춥냐 다시 24도가 최적의 온도일수도 있어 25도는 덥고 23도는 추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침까지 이어질거 같아요 11시까지 아 어 오늘 내가 이게 와씨 12시간안에 끝날거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야 이거는 어쩔수가 없어 그안에 끝날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12시간안에 할 수 있을줄 알았어 나는 못하네? 개꿀 아 호크마마클뽑초월이요? 아 그래? 뭐야 잠깐만 쟤는 왜 왜 튀어나왔어?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 야 너 너 너 일로와 쟤 잡아야돼 하 잠시만요 와이씨 저게 튀어나오네 디 잘못하면 애들 다 죽는데 여기서? 시 ! 비베 proces 로봇톰이 할일 거의 없지 이제 끝나면 거의 할일은 없rio 로봇톰이 로봇톰이 할 일 거의 없죠 이제 끝나면 거의 할 일 없어요 로봇톰이 야이씨 두번 긁었어 어디갔어 얘 안전팀 요쪽갔죠 다행히도 멀리 못갔어 저자를 쫓아 멀리 못갔으니 돌을 맞을거야 뭔 소리야 딴딴 오지마 오지마 없는 턴은 니네한테 써야겠니 지금 유저발 하드보드요 모르겠어요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관심가 제가 관심가는걸 보고 생각할 것 같아요 관심안가면 안가겠지 안하겠지 중앙본부 중앙본부 어디야 요쪽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얘 힘도 좀 빌리자 이건 일로와 잠깐만 요쪽에 개가 있었는데 야 우리 잠깐만 우리 정의 주먹 출동 얘 블랙 잘 버티나? 블랙 잘 버티죠? 돌이킬수 없어 돌이킬수 없어 돌이킬수 없어 블랙장 씌워줍시다 오케이 이따 백설 잡았는데 문제는 지금 덩굴이 깔려있어가지고 덩굴이 문젠데 좀 그나마 다행히 일찍 그나마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개툴일 뻔했어 진짜 오케이 야 잠깐만 알 빼고 다야? 어디 걸렸어? 요 둘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뭔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Ы ologia 그다음 너 한번 버티와 최대한 화이트 잠깐 화이트 화이트 0.6 그치 0.7 얘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되죠 아 검상은 어떡하지 아 블랙댐 오지는데 알고서도 들어가야 되는 그 심리란 저 욕했어요? 아 내가 욕한 줄 아네 제발 야 제발 아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나 안 볼래 아냐 봐야돼 봐야돼 봐야지 체크를 하지 마이 쩌? 마이 얘 무슨 패닉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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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제발 아니 다른 애들이 보면 저거 완전 패닉이잖아 그냥 얘들 랩에서 안돼 근데 얘도 패닉일텐데 들어가면 아씨 잠깐만 지금 6단계잖아 아씨 왜 하필 우수수 걸려가지고 이제 용기팬이죠? 아니면은 얘를 밀어주자 거방법밖에 없다 얘를 밀어주자 요쪽은 잘 버티고 있고 뭐겠지? 얘 패닉 빠진지 언젠데? 어 잠깐만요 체력 회복해주고 얘는 잠깐만 얘 패닉은 얘도 용기 패닉이거든요? 오케이? 좌우에서 블랙으로 찔러댈 거야 아이 잠깐만 야 야 얘는 왜왜왜왜왜 너는 잠깐만 아니 작업중인데? 잠시만요 윗쪽에서 끌고 가야겠다 눈벼검 그치? 얘는 뭐지? 잠깐만요 정이면은 정이구나 어디다 칼질할지도 봐야되는데 그럼 성을 얘 때리고 눈벼검 얘 때리고 최대한 살려갑시다 어 해주고 아 얜 또 탈출했잖아 아 진짜 잠깐만 미쳤어 백설은 또 어디갔어 정보팀 같네 다행히 얘는 복도만 지나가다닐거기 때문에 아니 정보팀이 아니구나 잠깐만 어디야 안보이는데? 지금 깨진 소리들죠? 아니 얜 또 왜 요기있어 아 진짜 미친거 아니야? 둘다? 방법은 하난가? 블랙을 빨리 치워야되요 컷 크루포기도 일곱개잖아 아 진짜 돌겠네? 일단 2번판은 깨는걸 목표로 합시다 어 어쩔수가 없다 레드 잠깐만 얼마나 들어가야되는거야? 얘는 무슨 데미지? 레드 데미죠? 아니 일단 얘도 들어가야돼 이럴때는 얘도 들어가야돼 그치? 하고 심판이 들어갔다가 디딜거에요 들어가고 얘는 블랙이잖아 킹덤 마님 말리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나 어떻게든 넘겨 어차피 죽으래도 많이 죽었을거 같은데 억압이 여기로 가고 화이트 너 들어가 버틸수 있을거야 버틸수 있어야 돼 버텨야돼요 어 여긴 됐고 여기가 문제야 지금 아씨 손절 아니야 잠깐 아직 6단계 아직 6단계 손절각인가? 아씨 기록디 개방도 낮아가지고 여기다 못하잖아 토끼를 토끼도 못불러 미쳤어 아우씨 나도 왜 또 탈출했어 아우씨 얘들이 올라가면 여기 길목을 찾아내야겠어 이거는 야 야 진짜 다 먹어 또 난리난리 없겠지 더 난리만 안나면 돼요 더 난리만 안나면 돼 오케이 지들끼리 싸운다 야 지들끼리 싸운다 개꿀? 그치 오케이 저쪽 아래에서 싸울 때 제가 여기 지금 6이잖아요 어 지금 클뽕 8만 만듭시다 이거 다했지? 3개 들어가 3개 쉬운거 3개 그치 요거랑 어 뽀데 이렇게 얘네들 들어가지 오케이 뭐야 잠깐만 아 저거 지금 일진세죠? 잠깐만 너 여기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정신 차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받는 데미죠 어떤 데미지 그 뭐지? 데미지 증폭이에요 이거 켜진게 어 보자 7이니까 8 대면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 잠깐만요 하나 둘 동시에 들어가서 밀어버리면 살수 있어요 셋 어 보자 어? 잠깐만 넷 다섯 여섯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몇 명 죽을텐데 어 야 한 번에 훅 들어가서 팔 만들고 끝냅시다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블레이 구멍으로 다 들어가 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이쪽은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갔잖아 제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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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전에 넘어가 제발 아 좋아 씨 아 야 둘밖에 안 죽었어 그 둘이 근데 그 둘이 하이라이트잖아 그 둘이 가장 큰 인재였는데 괜찮아 피치 씨바라 일단 모았고 격제 장소로 돌아갈 거 아니면 저건 저건데 격제 장소 돌아가도 푸른별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43일 44일까지 일단 진행해 잠깐만 45일 46일부터 저거 세이브가 되니까요 46일에 세이브가 되지 지금 45일까지 아 잠깐만 아 근데 그러면은 저거 일단 비나 퀘스트하고 갑시다 어차피 지금 많이 죽어야 되거든요 비나 퀘스트하려면 어 많이 죽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차피 포인트 지금 뭐 막서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거니까 어 조엘린 어디갔지 아참 저것도 저것도 사라졌지 하나랑 뭐였더라 미미클이었지 아 미미클이 아니었네요 아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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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기는 왜 아 무기는 저거 때문에 살아있구나 메모리요 많이 먹을 거예요 어 많이 먹을 거야 얘 무기는 뭐였죠 린이 무슨 무기 들고 있었지 비는 무기가 뭐가 있지 비든 무기가 뭐가 있지 린비아검인가 아닌데 뭘 두고 있었죠 얘가 이건 아니고 비배비아검 비명색인가 비명색인가 아닌데 뭘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 뭘 두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기가 살아났나 얘도 무기 빠진 게 없어 보이면 무기가 살아났다고 밖에 아 어딘가 해줘야겠구나 오케이 저기 이유 없이 빠졌을 리가 없어 근데 더 좋은 무기가 더 좋은 무기가 안 나왔구나 어딘가에 조각 가져가고 아 천국이에요 아 뭐 비슷한 거 하니까 난 너 들어가 아 다섯 명 잠깐만 어차피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면은 걔네들 다시 사라니까 제 도전 가서 어 저거 다섯 명 만들고 퀘스트 다 깨고 갑시다 어 퀘스트를 다 깨고 가자 근데 문제는 이 방송 편집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편집 어떻게 해 이거 돌았는데 자 100 넘기를 아이씨 아 이렇게 해서 100이 안 넘던가 그냥 뽑아서 아 그냥 뽑아서 100이 안 넘었지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야 돼 결국 어 돌아가야 돼 어 돌아가야 돼 결국 돌아가야 돼 어 일단은 에너지 다 모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어디 갔어 조엘 어 아 고찰민이 내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분들 환영한다고 네 호스팅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서 얘가 지금 들어가고 그치 아 잠깐 이게 아닌데 오케이 올리자고요 이걸 아 통으로 어떻게 올리지 돌았는데 네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자 아 아 정신이 없어 네 지금 이 스트리머는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오락가락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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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아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이쪽이죠 시 하고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난민분들 환영합니다 그거 하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에 자주 봬요 잠깐만 아 얘는 냅두고 오케이 일단 에너지 빨리 모으고요 어 최대 개방 가야돼 사이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다니 하하 보스전을 아 몰라 씨 일단 잠깐만 지금 40몇 일이더라 아 기억이 잘 안난다 이걸 뇌정지가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뚫어봐 오케이 관찰 레벨 3 이것만 뚫면 되지 이제 관찰이 뭐야 잠깐 아 일찍때 또 탈출했죠 아 양쪽 틀어막았어야 했지 쟤 또 어디까지 가 이사한데 맞아줘 그냥 어디가 아 실스베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얘가 아 잠깐만 주엘 들어가시고 최대한 뽑고 튀어야돼 이거는 날 넘어갔죠 그러면은 세명 죽여주고 F사이 콩그루가 뭐예요 처음 듣는건데 아니 들어본적은 있는데 아 뭐지 딱 맞아주고 잠깐만 아 파워드청구 관리안하고있죠 지금 딴딴딴딴딴 딴딴딴 에이 지금 하하하하 아 근데 저는 뭐 조금 해놓은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 죽겠어요 지금 아 슈탁이에요 아 어디서 많이 들어온적 있더라고 어쩐지 아 헌터 들어가시고 자 미카일라 들어가고 일단 다 뚫으려면은 얘네들 가고 아 이것도 마셔야 되는데 아 이거 듣는건 괜찮거든요 최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봬요 요것도 요것도 그치 들어가고 아 짜 잠깐만 얘는 올라가고 여기도 한 명 올라갈게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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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시간을 되돌린 뭐 그런 아 아 아 또 어디로 가는데 복지팀 잠깐만 아 그래 복지팀 너 그냥 거기서 죽어 뭐해 얘 싸워 그치 잠깐만 좀만 옆으로 가봐 얘 조금 옆으로 가서 아 그거 잠깐만 전멸한거야 아니 아니 안돼 내 손으로 죽여야돼 죽여도 내 손으로 죽여야된다고 그치 야 너도 거기가면 죽은뿐이야 내가 죽여줄게 그치 아 귀찮게 하자면 그냥 다 죽어 어 딴딴딴 하 얘는 알아서 죽을거구요 아 여명 적하려면 얘 먼저 잡고야겠다 이번엔 어디로 탔어 중앙 본부 중앙이면은 또 한명 어디있더라 잠깐만요 미미크리 한 놈 또 어딨지 아 추출팀 잠깐만 추출이 요쪽이었나 미미크리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너가 그치 요기있죠 잘 때가 되었습니다 나도 자고 싶어요 아 이게 뭐야 대체 저도 자고 싶습니다 제발 아 잠깐만 이렇게 죽어내면 잠깐만 일어난데 아직까지 괜찮죠 아직까지 반응 없어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하늘 파래지고 있어 아 방음 보슬에서 못보긴 하는데 얜 또 어디갔어 정보팀 야 헌터 너도 같이가봐 야 그쪽에 오면은 너넨 다가 그치 아이고 에어컨은 점점 추워지고 에어컨은 점점 추워지고 어 쉴드 하나 걸어줄게요 그치 아휴 드디어 잡았다 잡았고 헌터 들어가고 어차피 죽은 애 많아가지고 얘는 지금 굳이 저거해줄 필요 없죠 총타 쏴줄 필요 없죠 야 들어가 어 이거 관찰 다 되나 오케이 관찰은 다 됐고 잠깐만 환호성 요기 세마리요 다른 데 하나씩 그치 그러면은 징계팀 인원을 빼와 아 야 잠깐만 바닥에 애들 덩굴 뿌려놓은 것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이거 바닥 때문에 언제 일반 인디죠 모르겠어요 아직 하칭도 못 봤어 하칭보스 못 봤어요 아하 헤딩 보고 싶다 진짜 이게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다 터뜨렸는데 어디 남아있지 아 여기 하나 남아있구나 넌 근데 왜 마당이냐 대체 오케이 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료가 다 됐죠 어 얘도 완료 관찰 레벨 다 됐고 관찰 레벨 4 관찰 레벨 4 그치 아니 일단은 다 뚫어놓고 합시다 어 아니 에너지를 다 모아놓고 하자 아우 그러게 왜 켜농을 해가지고 그이깐 바이예요 아 미찬들 또 탁출했죠 어 보자 일단은 세 마리 쏴주고 아 이거 밤낮 아니야 밤낮이 요새 조금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번 기회 밤낮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밤 내일 밤까지 하는거야 아니 오늘 밤까지 하는거야 이제 오늘이지 생각해보니까 어 오늘 밤까지 하면은 밤낮을 바꿀 수 있을거같애 잘하면 그거 개꿀아닙니까 이걸 켜농을 생각하시나 거기깐요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제가 이 게임을 꽤 많이 해서 거의 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렇게 하면은 12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겠구나 하고 켜농을 했는데 12시간이 뭐야 24시간이 너가 잘 24시간을 바라볼거 같아요 지금은 좀 이따가 아침이 되면요 어허 좀 보다가요 밥먹어 어디 편의점에 잠깐 밥 싸고 올수도 있어 내가 오래 들었던 말 중 제일 무모한 말을 들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걸 그 있잖아요 혹시나 누가요 로버터 및 현황 해볼까 그러면요 뒷사대기를 한 3대쯤 쳐도 무죄예요 3대를 쳐도 무죄야 5대는 유죄 인데요 4대는 조금 이제 검사랑 변호사가 합의를 보라 그럴거에요 3대까지 무죄야 5대는 유죄고 딱 그정도에요 지금 아참 3발 더 써야돼 시공 다잉큐 그치 정오가 가기전에 에너지를 다 모아놓읍시다 빨정오죠? 빨정오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뺨 대주세요 아니 왜 나한테 나 말고 다른사람이요 저는 이미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열대는 유죄에요 솔직히 그정도 까진 아니야 이거 오케이 뽑을 수 있는거 다 뽑고 갑시다 품에 파이브 켜농해 달라며 가질까? 아 품에 파이브 길어요? 아니 그니까 엔딩 하나를 보는건 모르겠는데 모든 엔딩을 보는거 말고요 엔딩 하나만 보는거 그거 꽤 길어요 게임이 품에 파이브가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 류는 들어본적은 많은데 해본적은 없어가지고요 앞이 노래지고 있어 랑청이 아냐 옷을 뽑자 이제 내가 애들을 죽였던가? 사무직 아 사무직 쐈죠 이번에 아 품에 스퀴즈에 하루단이에요? 아 리얼타임이에요? 아 엔딩 하나만 보는데 거진 하루요? 아핳핳핳핳핳핳ㅎ 얘랑 뭐가 달라 이씨 잠깐만 어차피 빨정호는 지금 어차피 저거 쟤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으니까 쟤는 잡고 에너지 다 채운 다음에 어 도감 다 채웁시다 이제 어디갔어? 치매하모니 요쪽있죠? 그렇지 때려 잡아 긴집자 해보시면 켜낭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 죽일일 있어요? 여기서 더 하자고? 다른 게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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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어디갔어? 어 기록팀 중앙본부 두개 그치? 중앙본부 두 마리가 이쪽으로 날뛰고 있고 너네는 그냥 일로 가 그치? 저거 잡으면은 이거 잡으면 끝날거 같아요 에너지 다 모일거같애 에너지는 다 모였으니까 자 이제 관찰레벨 4등급 다 만들어야 되죠? 어 보자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면요 자 님덜 오세요 아이 잠깐만 일단 만족의 거울부터 자 위부터 천천히 내놓을게요 글뽑 4 아니 얘는 관찰레벨 4 얘는 관찰레벨 3이죠? 얘네 부서는 4 이건 4 어 자 요거 요거 먼저 갑시다 퀘스트 때문에요 지금 도감들 다 채워야되요 그래가지고 가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오케이 요쪽은 그러면 관찰레벨 4 찍었죠? 얘네는? 뭐 환상치는 다 찍었겠지 키리 4 찍었죠? 하도 이거 극복이 터져가지고 다 찍었어 수첩도 4를 찍었고 얘가 문젠데? 이걸 1분 40초 동안 돌려야되요 미친거야 어떡하지? 저 1분 40초로 돌려야된대? 몇 마리 갈아놓아야되는거야? 대체 일단 그러면은 얜 넘기고 음 자 너네 일로와봐 정욱디님 안녕하세요 지금 켜농이라서요 얘는 가장 맨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맨 나중에 해서 자 보자 한나 들어가 얘는 지금 3분을 쏴야되죠? 10초 18시간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줘요 물에 빠졌어요 10초 20초 도와줘요 물에 빠졌어요 직원은 여러분들 직원은 소모품인데요 에고 물품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에고 물품을 아껴야돼 얘네들이 지금 달고있는 에고 때문에 제가 지금 아끼는거라서 직원만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8시간 내가 아 진짜 나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살려주세요 1분 42초 여러분들 씻고 오세요 씻고 오고 딱 보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아침 먹을때도 나 하고 있을거 같애 2분 6초 야 이거 진짜 몇분은 쏴야되는거야 잠깐만 3분 2분 26초 오케이 둘 둘 45초야 이거 5레벨 뚫리는 순간 나가면 되요 내 태풍 대표님 들어가세요 아 진짜 얘 관찰레벨 4고 위는 저거 아이언메이든 말고는 레벨 4가 됐을거에요 다들 그치 하고 어 빨간구도 사고 얘도 레벨 4는 됐어 아침은 뭘 먹을까요 어 무난하게 모던풍 우리 뭐지 모더니즘풍으로요 계란후라이에 그 막 프랑크 소세지 하나 이렇게도 괜찮구요 아 얘도 잠깐만 9번이나 써야되는데 아니 오늘 그럼 도감치대기만 못하잖아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4번 쓰면 사라지는거 오늘 도감치대기만 못하잖아 퀘스트 들고가야겠다 보스전 지금 뭐야 중층부 다 깼어요 이제 하층부 남았어요 돌겠네 다른거 다른거 최대한 깨고 합시다 예 다른거 최대한 깨고 하자 아 저 레벨하면 안 그 뭐지 안사라져요 아 저거는 안사라져요 아 그럼 다행이다 아이씨 녹아안돼 녹아하면 안돼요 그치 니네 최저체력 빵빵이 가야된단 말이야 아 3레비하면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아 때려쳐 때려쳐 얘도 레벨 4 만들었어 그럼 때려쳐 자 여기로 갑시다 이제 보자 절기는 관찰레벨 4고 너도 관찰레벨 4고 얘도 4고 뭐 응 관상치는 다 4일거에요 살정우상 얘도 4고 그치 검치고 남은게 이 거꾸로 타는 귀뚜라미 보일러랑 요기 두개 그정돈가 얘 4 나비장래 4 4 백설공주사과 4 그치 히오스 4 검삭 4 그치 아이고 뭐야 잠깐만 아 깜짝이야 어 잠깐만 요기 레벨 1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 그치 미화벨이 계속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3이에요 아 얘가 지금 2에요 아 공에 전하는구나 아니 이건 내 내 머리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잖아 이게 아닌거 같은데 다시 돌려볼까 야 이거 개꿀인데 진짜 아 3렙 아 아무런 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 와 진짜 이거 개꿀이다 진짜 관찰렙에서 안가 이제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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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왕 한거 다 뚫읍시다 어 다 뚫었나? 오케이 그치 요건 됐고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여기로 갑시다 이제 그치 저등급이다 저등급이라 작동을 안하잖아 개꿀 아 참 그동안 어차피 얘는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너가 들어 30초 이상 들으면 마탱이 가던가 20초 만 들으면 돼요 이거 쯤이었어? 아 목말라 딱 20초 썼죠 3분을 써야되 이렇게? 야 이렇게 3분을 써야된다고?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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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오케이 1분 왜? 아 징벌 아 그 아 뜬금없네 아 뭔가 있어 팍 팍 팍 팍 야 순간 개당황했다 진짜 치 대충 10초 대충 20초 나와 이 30초가 경고하면 이죠 오케이 지금 딱 2분 됐죠 이제 3번쯤 하면 돼 누가 뇌 리셋한다고 그러면요 예 그 사람 뇌를 진짜 리셋 해버리세요 그게 맞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최대한 그치? 향주고 이제 46초죠 어 딱 4치키면 나오면 돼 이제 나와봐 너는 나오고 어디갔어 엠만원 나와 그리고 자 이제 수액을 먹을 차례인데 한나야 잘 먹을 수 있겠니? 골깍 잠깐 계속 들어가 어 계속 마셔 골깍 계속 마셔 어 잠깐만 왜 마시다 말어 네 슈비어리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상태가 점점 안좋아진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허 먹어 더 먹어 사람 Effect 줄 때 먹어 어디나서 다 쏠지말고 먹어 안 돼 폭발했어요 또 먹어 또 먹어 계속 먹어 그치 오케이 거른 수액이제 아 잠깐만 13개 저까지만 뚫고갑시다 아 지금 벌써 똥 탈출했어 헐짝 헐짝 아 여기 세번 오케이 어 두명 터뜨려서 예 다 됐고 자 이제 마지막 답은 아이언메이든 자 따라나나따따따따 라운드 레디 파이트 야 이거 1분 40초로 이거 돌려야 된다고? 미친거야 이거 진짜 안돼 잠깐만 또 누구 탈출했어 지금 이거 큰살이면 우스이산인데 아닌가 아 사람 뒤져가지고 울린거구나 또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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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70 그치 너 들어가 오든 얼굴이 이쁜 그 아이였는데 오시산 튀어나올 때 될거 같은데 이제 슬슬 어 발동 걸렸죠 아니 이거 진짜 도감 채우겠다고 이게 뭔 짓이야 대체 오케이 도감 다 채워나? 아니 더 채워야 돼 이거 1분 26초 썼죠 지금? 아 저 이모티코 뭔데? 오케이 이것도 다 썼고 아 요쪽 다 죽었어 뭐지 잠깐만요 최대기방 맞지 않아? 관찰 4 혹시 모르니까 다 자세히 볼게요 4 얘도 4 얘도 4 그치 매티 4 일진새 4 키리 4 그치 어 큰새 4 네 저거요? 네 사람 죽여서 에너지 뽑는 그 뭐지? 인력에너지 있잖아요 리얼 인력에너지에요 잠깐만 이것도 레벨 4고 그치? 미아 레벨 4 얘도 레벨 4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지금 영기라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갈게요 리벨 4 그치? 타망 레벨 4 얘도 레벨 4 그치? 이것도 레벨 4 레벨 4 얘도 4고 아니 이거 퀘스트가 안 끼지면 안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봐야되요 어쩔수가 없어 이거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4 얘도 4 테레디아도 4 봉우리 4 얘도 4 그치 가자 어차피 그치 좋아 아 아이구야 아 이제 44일이야? 잠깐만 하 비 빛나 갈수있나? 설마 빛나 갈수있나? 어느정도 온건가요? 한.. 70%? 60%? 그정도 왔을거에요 지금 돌겠다 진짜 빛나 못하잖아 아이씨 아이씨 이거 기억장소 가야되요 잠깐만요 아 이거 화장실 좀 잠깐만 44 45 어 돌아가야되 아니다 다 뽑고 돌아가야되지 이상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하단 아 하단 아 그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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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직 못봤어요 최대한 뽑아서 갑시다 뽑았지 뽑을 수 있는거 1포인트 부족으로 못뽑네 가져갈 수 있는거 독거에 가자 138 이거 가져가는게 낫겠다 얘는 뭐 없죠 못뽑아가지 야 이제 목이 칼칼해 나 얼마나 떠든거야 야 아침이야? 날 밤샜다 날 밤샜어 아이씨 진짜 아이고 진짜 이게 뭐야 진짜 괜히 켜다간다해가지고 이디 딴딴딴딴 저이 케이크다 캤죠 그러면 자 기억전형수 갑시다 이제 이런데 가서 비나 뚝배기 부수고 호크맛 부수고 이런데 얜 어느 직원이였지? 아 요쪽이였죠? 이제 개방도만 뚫어주면 되요 자 미칼렛 들어가고 잠깐만 어 보자 아 잠깐 애들 옷 다시 피워줘야되는구나 하아잇 아 잠깐만 비아트리스가 아래로 내려가 요것만 하고 아 이거 다시 피워줘야돼 하아 자 비아트리스가 잠깐만요 이거 입을수있죠? 오케이 니가 이거 두개 다 입고 오케이 얘는 아 이따 옷부터 다 입히자 오늘이 왜 정장이야 오늘이 왜 정장이야 이거 입고 램프랑 램프랑 녹줄 입히고 리노는 아 잠깐 볼드라시 못입는구나 천국가고 그치 이거 얜 아미타 테스트 대신 이거 입어 월광 램프 괜찮아 천국괜찮고 시선 대신 눈 아 눈 못입는구나 이거 이건 입을수있지 불이 대신 아 얘도 못입어 불이 대신이면은 충분히 많거든요 잠깐만 에반젤린이었나? 되게 웃음 입을수있죠 아 진짜 나도 헥가능한다 진짜 용기호 그리고 여기도 레벨호가 한명 있어야되긴 한데 사무엘 이거 끼고 옷은 얘가 오케이 아 이거 입을거면은 잠깐만 아닌데? 주황본부 2팀 아 괜찮겠다 괜찮겠다 니거 입겨라 그치 다 안되고 H등으로 넘어가서 시선? 그치 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볼때마다 웃겨 테스 땀땀땀땀 땀땀땀 정장같은 애들은 다 뿔같은거로 바꾸고 네 18시간쯤 하고 있습니다 하하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주워주세요 잠깐 참외같은거 입지마 얘는 피사시생? 그치? 참외 입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무기 그 다음 딴딴딴 오케이 얘는 입고 이런거 껴줘 그치? 어 보자 황홀 리노가 리노가 빛 뭐야 비명스윙은 무조건 껴줘야되요 피사시생도 끼고 그치? 핏빙 욕망 시선 시선 아담 이거 낄 수 있죠? 오케이 애들 무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쁘지 않아 잠깐만 유스티티 하나 안입었나? 안입었구나 헌터 이거 입어 아 헌터 정의 오고 안됐지 그치? 야 헌터는 이걸 내줘야지 차고 어? 아 잠깐만 아 골드레스 입을 수 있네 없구나 애초에 차고 보자 은벼검 됐고 웃음 검사 미미클이 제압봉 너는 황홀 마타는 저리가 이거 다시 보기 딱 남아있는데 히익 24시간 하면서 도망칠걸요? 이거 절대 못봐 어 누가 누가 봐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봐요 어 못봐 지압봉은 피피뇽만 끼고 그치? 시선 지 적당히 이 정도는 됐어 자 가자 아 거의 24시간이에요 지금 이걸 절대 못보지 그치 얘 들어가고 자 얘도 들어갈게요 그치 여기 들어가고 자 본능 아 얘가 이거 이게 더 좋지 그치 남이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고 오케이 멜련돼지 들어가 이거 미친 인간이야 하하하하 아 진짜 그럴거 같아 지금 검사위 위로 올라가고 그치 여기는 어 뮤니크로 올라가 올라가서 자 자비에 들어가 어차피 지금 클복 하나밖에 안 뜨거든요 아 참 그래 잠깐 G100 애들 뚫어줘야되지 참 아 얘는 지금 잠깐 정의가 없잖아 그냥 여기는 말이 들어가고 정의 키울게요 그리고 애착 들어가 또 이거 쏴줘야되죠 뽁 뽁 뽁 뽁 그치 오 진짜 기겁을 할거다 이건 진짜 다시 보기 남으면은 기겁을 할거다 진짜 인간 대체 뭐하는 인간입니까 막 인간입니까 하하하하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잠깐 메이슨은 여기있고 그래 메이슨이 일단 멘탈 좀 올리고요 얘네들 저거 잠깐만 얘가 98 얘가 96 그러니까 얘네들 두개 올리고 일진셋도 탈출했죠? 잠깐만 급폭일 어디 터졌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잠깐만 106, 83, 93, 93 얘도 얘도 지혜 좀 올려놔 왜? 뭐지? 잠시만 파이퍼는 왜 죽었어? 얘가 요길 갔다고? 응? 아 나 클릭 미스 났나봐 클릭 미스 났나봐 클릭 미스 났나봐 클릭 미스 났나봐 아 진짜 아 진짜 원래 보내야될 아랫사람을 보내버렸어요 지금 아 얘도 헷갈락했구만 완전 돌겠네 진짜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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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잠깐만 하지 마세요 깰 수 있어 걱정 마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들어가고 아 진짜 와 거기서 그런 그런 실수를 하다니 쫙 얘랑 얘랑 그치? 하고 그치 얘랑 자 그래 마리가 들어가 마리 그치 사멜 요쪽 들어가고 니콜라스 들어가 그리고 뭐야 시공 다잉큐 하러가 그치 자비 올라가 자비 올라가 자비 올라가서 해류 일단 에반젤린 들어가시고 그치 아 요쪽 잠깐만 양사이즈 틀어박아줘야되죠 유뮤이 들어가고 유뮤이 들어가고 시 메이슨 뭐야 왜 한명 없지 아 원래 없었나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원래 다섯명이었을텐데 어디로 갔지 한명이 아 기억이 안난다 4대1로 그렇지 또 요쪽도 왔죠 또 요쪽도 왔죠 괜찮아 이거 죽지만 않으면 돼 어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치 자 혼자 들어가시고 계속 들어가 아 얘가 들어가면 안되지 그치 미칼렛 바꾸고 그치 얘 들어가 여기는 요거는 얘 지금 뭐지 계속 억암 올려줄게요 올리고 오늘이 어딨어 그치 본능이 아니고 아 본능이 아니고 통찰 들어가고 하나 둘 셋 그치 메이슨도 계속 저거 해줘야되죠 지혜 파밍해주고 이해관실 자 자 여기하고 너하고 요쪽하고 요쪽하고 야 근데 예전보다 사무직이 좀 많아진거 같은데요 스칼리 하 이오스 아 그래 이오스 관리도 해줘야지 얘 들어가 여기도 잠깐만 말이 들어가고 에너지 최대한 빨리 얻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자 내 캐릭터 색이요 네 얘네들이 힘들다 그래서요 집에서 시공하면서 놀라고 집으로 보내주는거에요 어 그치 집으로 보내주는 얼마나 착합니까 이게 자 나미레즈가 버텨줄라나 버텨주겠죠 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에버렛 들어가고 아 이 짓을 또 탈출했죠 씨 근세만 탈출 안하면 되긴 하는데 결국 얘 선물 달고 왔어 잠깐만 한 번 더 들어가 그냥 어 아 잠 잠시? 야 씨 정오에 터질 뻔했죠 아니다 잠깐만 일 다 끝내고 가요 지금 산재물이라뇨 집에서 쉬고 싶어하는 어?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 보내주는건데 이제 절반됐죠 아 벌써 아직 절반이야? 자 일로 들어가고 너네 일로 오고 그치 요쪽 이쪽으로 빠지고 요쪽으로 빠지고 아 저거 절기복도 받았네 그게 중앙에 있는 애들 없죠 그치 그럼 불러 잠깐 아 유미유미 그냥 여기로 들어가자 정오야 나오렴 잠깐만 그치 떨어진 순간 어차피 얘네들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요 제가 집으로 치니 보내드릴게요 그치 너도 죽은 목숨이잖아 어차피 너네 말하는거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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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아오시고 어디야 요쪽이야? 그치 잡고 얘네들은 다 내려와봐 어 어 야 걔 어디갔지? 잡에는 이쪽에 있어 다 딴 따단 다단 다 다 같이 자 집가 집가 여긴 요거죠 자 그러면서 조금씩 돌릴게요 어차피 이번에 저거 히오스 애들 보내는 데 많아가지고 굳이 저거 다시 해줄 필요 없고 3회 그리고 말이 말이 들어간거 맞지? 어 말이 들어가시고 애들 총찰 최대한 올려줘야되죠 오너리오 들어가고 어 보자 에버렛? 야씨 에버렛도 입술 따랐잖아 아 거참 샬롯 들어가고 아니 샬롯은 지금 저 위에 지키고 있지 팜 들어가고 메이슨이 저거 계속 지어 올릴게요 그치 나비에 자비에 그치? 자 하고 아 비난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비나 호크만 해야지 이제 46일차 들어갈텐데 46일차 들어가면 거의 깼다고 봐도 될거에요 아 그 뒤가 어렵긴 하긴 한데 아 잠깐 3회 들어가면 안되잖아 그치? 말이? 얘는 한번 걸렀다 갈게요 메이슨 에버렛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냥 들어가 어 거북수에 걸을게요 거룩 거룩 이번에 에너지 뽑아낼 수 있나? 헌터 가능할거에요 가능해 가능해야돼 아 말도 제대로 안나온다 아 또 탈출했죠 아 거참 진짜 흔쩍하고 어차피 다음에 지에 100 3명 3명 더 늘어날거에요 3명 내지 4명 3명 한번도 들어가 2차 버스전은 어렵진 않아요 1초 가자 그치? 오케이 아아 음